방을 구하기 위해 호석은 동생 호정과 함께 심평부동산에 들어섰다. 컴퓨터에 얼굴을 박고 있던 박선출 사장은 심드렁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다. 방 보시기에? 네, 혹시 판타지 빌라에 비어있는 방이 있나요? 판타지 빌라라는 말에 박사장의 눈이 반짝했다. 그는 얼굴 가득 미소를 띄우며 호석과 호정을 소파에 앉혔다. 몇 층을 원하시나? 저, 그게 저희가 돈이 없어서요. 반지에 얻는 놈이라도 괜찮은데. 반지하라니. 박사장은 이게 웬떡인가 싶었다. 영 나갈 기미가 없던 방을 드디어 처리할 기회였다. 그럼 있지, 반지야. 보증금 걱정은 말고 내가 집주인과 친하거든요. 월세만 안 밀리고 내면 보증금 백만원으로도 가능해. 그제야 굳어있던 호석의 표정이 풀렸다. 다행이네요. 그럼 언제 들어갈 수 있나요? 지금 당장! 호석은 박사장이 짚어주는 것에 사인을 하며 계약서를 작성했다. 박사장은 호석 옆에 다소곳이 앉은 호정을 들여다보고는 다시 호석을 바라보았다. 혹시 남매? 자세히 보니까 닮았네. 호자돌림 쓰시나? 네, 저는 하호정이에요. 아, 그래? 그러고 보니 판타지 빌라 전 건물주성이 하씨였는데? 하 뭐였더라? 아, 하재철. 그 빌라는 하씨하고 인연이 깊네요. 호석과 호정은 순간 깜짝 놀라 고개를 숙였다. 다행히 박사장은 눈치를 채지 못했다. 그렇게 호석, 호정 남매는 판타지 빌라 B02호의 세입자로 다시 판타지 빌라에 돌아왔다. 호석은 아빠 하재철이 돌아가신 날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호석이 알고 있는 아빠는 가정적이고 낙천적인 사람이었다. 엄마에게 늘 애정표현을 아끼지 않았고 호석과 호정에게도 다정했다. 헌데 그날, 아빠의 행동은 평소와 달랐다. 학교에서 돌아온 호석은 현관 밖까지 들리는 호정의 비명에 놀라 집 안으로 뛰쳐들어갔다. 술에 취한 아빠의 손에는 날카로운 물건이 들려있었다. 든든한 가장이었던 아빠가 왜 갑자기 그런 모습을 보인 건지 호석은 납득할 수 없었다. 호석은 아빠의 낯선 행동이 모두 판타지 빌라 세입자들 때문이라 생각했다. 당시 하루가 멀다 않고 세입자들과 실랑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빠듯한 월급쟁이었던 아빠가 엄청난 대출을 받아 판타지 빌라를 사던 날 호석 내 가족은 조촐한 파티를 열었다. 그렇게 꿈에 그리던 건물주가 되었지만 이후 아빠의 삶은 점점 비패해져갔다. 월세 수입으로 대출금 이자를 갚으려던 계획에 자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꼬박꼬박 들어올 줄 알았던 월세는 밀리기 일수였고 다니던 회사마저 사정이 나빠져 아빠는 예정에 없던 퇴직을 하게 되었다. 은행의 압박이 날로 조여오자 아빠는 가진 허드렛 일을 하며 대출금을 충당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집을 팔아버리자는 엄마의 말에 아빠는 완고히 버텼다. 가족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건물을 샀던 애초 아빠의 목표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호로지 건물을 지키려는 목적만 남아있었다. 아빠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점점 술 마시는 날이 많아졌다. 호석은 긍정적이고 낙천적이던 아빠가 잘 이겨내리라 믿고 있었다. 그리고 정말 이겨내는 듯 보였다. 언제부턴가 다시 아빠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기 때문이다. 새롭게 무슨 일인가를 시작한 아빠는 제법 큰 돈을 엄마에게 내밀었고 그렇게 대출금 문제는 말끔히 해결된 듯 보였다. 하지만 그날 아빠의 행동은 호석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렸다. 스스로를 전혀 제어하지 못했다. 그렇게 소란을 피우던 아빠는 씩씩대며 밖으로 나가버렸고 이를 보고 놀란 호정은 제 방에 처박혔다. 밤이 늦도록 돌아오지 않는 아빠를 기다리다 잠이 든 호석은 새벽녁 전화벨 소리에 잠이 깼다. 외할아버지 제사 때문에 친정에 가있던 엄마의 전화였다. 핸드폰 너머 울먹이는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호석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엄마는 가까스로 울음을 삼키며 아빠가 위중하다는 말을 전했다. 강도에게 당해 병원에 있다고 했다. 호석이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이미 아빠는 저 세상으로 떠난 후였다. 호석은 처참한 모습으로 죽은 아빠를 보고 그대로 기절해버렸다. 그날 이후 두 번이나 흉악한 사건에 휘말린 판타지 빌라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다. 살던 사람들도 방을 빼달라고 아우성이었다.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빌라는 곧 경매로 넘어갔다. 어떻게든 막아보려 가즈네를 쓰던 엄마는 얼마 후 과로로 쓰러져 돌아가셨다. 호석과 호정이 그런 아픔이 있는 판타지 빌라로 돌아온 건 짐 정리를 하다 발견한 메모 때문이었다. 판타지 빌라에 악마가 있다. 분명 아빠의 필체였다. 아빠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악마가 빌라에 있다는 걸까. 호석은 그 의구심을 풀기 위해 판타지 빌라로 돌아왔다. 악마의 실체를 확인하고 아빠의 복수를 하겠다는 생각이었다. 그렇게 전입신고를 마친 호석은 본격적으로 판타지 빌라를 살피기 시작했다. 며칠간 샅샅이 훑었지만 별다른 특이점을 찾을 수 없었다. 호석이 살던 당시의 세입자들은 대부분 이사를 갔다. 새로운 건물주에 새로운 세입자. 뭘 찾아야 할지 가늠이 안 됐다. 아빠가 말한 악마가 진짜 악의 존재인지 아니면 악마 같은 인간을 말하는 건지도 헷갈렸다. 그렇게 한계에 다다르자 호석은 악마를 찾는 작업을 중단했다. 우선 생계 대책을 마련해야 했다. 호석은 급한 대로 오토바이 배달리를 시작했다. 운전에 자신이 있고 지리에도 빠삭했던 터라 남들보다 코를 두 배는 받았다. 쏠쏠하게 들어오는 돈을 보자 호석은 점점 욕심이 생겼고 신호와 차선을 어기는 일이 많아졌다. 그러던 어느 주말밤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경험을 했다. 다행히 다친 데는 없었지만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상황이었다. 그렇게 고된 배달리를 마치고 새벽 2시가 돼서야 집에 돌아온 호석은 거실에 멍하니 선 호정을 마주했다. 평소와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눈동자에 초점이 없고 먼 허공을 응시하는 호정의 모습에 호석은 덜컥 가슴이 내려앉았다. 호정아,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 있었어? 오빠, 소원을 들어준대. 그게 무슨 소리야? 누가? 호정은 대답 대신 손가락으로 보일러실을 가리켰다. 저기, 저 안에 있는 사람이 순간 호석의 머리에 섬뜩한 무언가가 스쳐갔다. 아빠가 말한 악마의 존재 호정의 얼굴은 마치 악마라도 본 얼굴이었다. 오빠, 오늘 사고 날 뻔하지 않았어?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저 안에 있는 사람이 말해줬어. 오늘 오빠가 죽을 운명이라고. 내가 죽을 운명이었다고? 호석은 좀 전의 일을 다시 떠올렸다. 교차로를 향해 미끄러지듯 달리던 호석의 오토바이 그리고 난데없이 튀어나온 경차 호석은 경찰을 피하려 순간적으로 핸들을 꺾다 공사장 절망에 부딪혔다. 다행히 다친 곳은 없었다. 헌데 호석의 오토바이 대신 경차가 교차로에 들어선 순간 거대한 화물트럭이 경찰을 덮쳤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꼼짝없이 당할 뻔한 호석 대신 트럭에 깔린 경차는 처참히 구겨져 흔적조차 없었다. 호석은 무섭기도 하고 혹시 책임 추궁을 당할까 걱정이 되어 급히 현장을 빠져나왔다. 저기 안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고 진짜 저 안에 사람이 있다고 호석은 떨리는 걸음으로 보일러실로 향했다. 뒤따라온 호정이 보일러 작동 버튼을 가리켰다. 저 버튼 누르면 벽이 열려 나도 우연히 건드렸다가 알게 됐어. 호석이 보일러 작동 버튼을 누르자 스르륵 벽이 열렸다. 여기 이런 동굴이 존재했다니 아빠도 알고 있었던 걸까? 호석은 호정과 함께 천천히 동굴로 들어갔다. 동굴은 그리 깊지 않았고 그 끝엔 호정의 말대로 괴기스럽게 생긴 사람이 있었다. 난 이 동굴의 주인이다. 소원을 말해라. 동굴의 주인은 다짜고짜 소원을 물었다. 호석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소원을 들어주는 악마라니 정신이 멍해졌다. 그런 호석의 눈앞에 탈란했던 과거가 떠올랐다. 행복했던 시절로 돌아가면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으로 돌아만 간다면 모든 게 해결되지 않을까? 호석은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고 소원을 말했다. 동굴의 주인은 두 사람을 보며 말했다. 과거는 반복되는 법 후회하지 않겠는가? 호석은 언뜻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그의 말이 맞았다. 그럼 아빠는 다시 죽고 또 이 일을 겪어야 한다고? 호석은 2년 전으로 돌아가되 아빠를 살려달라고 말했다. 아빠의 죽음이 불행의 시작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호석의 말에 동굴 주인은 단호한 음성으로 호령했다. 두 가지 소원을 한꺼번에 들어줄 수는 없다. 2년 전으로 돌아가게 해줄 테니 다시 나를 찾아와라. 자 소원이 이뤄졌다. 호석은 그의 말대로 과거로 돌아가 다시 소원을 말하면 되겠구나 생각했다. 동굴 주인은 마지막으로 경고하듯 말했다. 두 번 죽은 자는 절대 다시 살리지 못한다. 명심해라. 이 말을 끝으로 동굴 주인은 사라졌다. 호석은 기쁨에 휩싸였다. 아빠가 말한 악마는 악마가 아니었다. 오히려 판타지 빌라의 수호신이었다. 호석과 호정은 동굴을 나왔고 곧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호석이 눈을 뜬 곳은 예전 자신의 방 침대 위였다. 하 돌아왔구나. 하지만 기억은 모두 그대로였다. 호석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날짜를 확인했다. 이런 아빠가 돌아가시기 딱 일주일 전이었다. 시간이 너무 촉박했다. 동굴 주인에게 정확한 날짜를 말했어야 했는데 실수였다. 호석아 빨리 학교 가야지 엄마의 목소리가 주방에서 들려왔다. 호석은 방문을 열고 나와 화락 엄마를 끌어안았다.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는 호석을 보며 엄마는 잠시 의아한 얼굴로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따뜻하게 호석을 안아주었다. 이제 그만하고 학교 가야지. 벌써 여덟시야. 네. 호정이는요? 방에서 등교 준비하고 있을걸? 호석은 호정의 방에 들어가 동굴의 존재를 기억하는지 물어보았다. 호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빠를 꼭 살려낼 테니까 넌 예전처럼 행동해. 호석은 가방을 챙겨 집을 나와서는 B공 2호로 내려갔다. 반지하의 출입문엔 세 개의 잠금장치가 있었다. 어떻게 열고 들어가지? 난감했다. 호석은 틈틈이 인터넷에 틈틈이 인터넷을 검색해 출입문 여는 방법을 찾았다. 그러다 만능키 만드는 영상을 보고 열쇳가게에 메일을 보냈다. 다행히 조건부로 만능키를 만들어주겠다는 답이 왔다. 하지만 수업을 마치고 열쇳가게를 찾아갔을 땐 출장 중이라는 안내문이 붙어있었다. 전화를 걸어도 연결되지 않았다. 가게 앞에서 4시간을 기다린 호석은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열쇠가게로 달려갔지만 이번엔 저턱까지 내려진 상태였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3일간 쉽니다라는 문구가 붙어있었다. 이제 남은 시간은 6일 큰일이었다. 문득 동굴 주인이 한 말이 떠올랐다. 두 번 죽은 자는 절대 살리지 못한다. 불안감이 엄습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더 이상 아빠를 살릴 길이 없다. 허탈한 기분으로 빌라에 돌아와 보니 경찰이 와 있었다. 지난밤 102호에 살던 여자가 살해당했다고 했다. 동굴 주인의 말대로 과거가 반복되고 있었다. 두 번 죽은 사람은 살릴 수 없다고 했으니 시간이 많지 않았다. 고심을 하던 호석은 빌라를 들락거리는 경찰을 보고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날 밤 호석은 근처 공중전화를 이용해 112에 신고를 했다. 살인사건의 가해자로 같은 빌라 거주자가 의심된다는 내용이었다. 경찰이 비공의호 거주자를 연행해간 틈을 타 안에 들어가려는 것이 호석의 계획이었다. 다행히 경찰은 꼬치꼬치 캐묻지 않고 빌라에 출동했다. 그리고는 곧장 지하로 내려가 비공의호 출입문을 두드렸다. 몇 번을 반복해도 안에서는 반응이 없었다. 잠시 주변을 둘러보던 경찰은 이내 경찰차를 타고 돌아가 버렸다. 어? 이게 뭐야?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최소한 비공의호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지하로 내려간 호석은 장돌이를 문틈에 밀어넣었다. 강제로 문을 열어보려는 것이다. 헌데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누군가가 잠금장치를 불고 있었다. 재빨리 건물 밖으로 나온 호석은 건너편에 숨어 지켜보았다. 지하에서 나온 남자는 어두운 골목으로 사라졌다. 다시 비공의호로 내려가 출입문에 귀를 대니 안에서 또 다른 기척이 느껴졌다. 호석은 사정 얘기를 하고 들어가려고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응답이 없었다. 인기척은 있지만 응답을 해주지 않았다. 그러다 문득 호석의 머리에 스친 생각이 있었다. 만약 저 안에 있는 사람도 동굴의 존재를 안다면 문을 열어줄 리 없잖아. 호석의 시선이 세계의 열쇠구멍에 멈추었다. 이렇게 자물쇠에 신경을 쓰는 거주자라면? 생각이 여기에 이르자 호석은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3일이란 시간은 금방 지나갔다. 호석은 절박한 심정으로 다시 열쇠가게를 찾았다. 다행히 문이 열려있었다. 열쇠가게 주인은 범죄에 쓰지 않는 조건으로 만능키를 만들어 주었다. 이제 하루밖에 시간이 없어. 사건 전날 호석은 외할아버지 제사 준비를 위해 엄마와 장을 보러 가야 했다. 하는 수 없이 D-Day는 아빠가 돌아가신 날로 잡아야 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다. 다음날 예정대로 엄마는 친정으로 떠났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저녁이 되자 호석은 빌라 건너편에 자리를 잡았다. 아빠가 사고를 당하기 전에 B-025 세입자가 외출하면 집안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만약 그때까지 세입자가 나오지 않으면 아빠를 쫓아가는 수밖에 없다. 시간은 흐르고 세입자는 좀처럼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한참을 기다리던 끝에 B-025에서 사람이 나왔다. 호석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움직임을 살폈다. 건물을 나온 세입자는 주머니에서 날카로운 물건을 꺼내들고는 번뜩 위를 울려다 보았다. 4층 호석의 집쪽이었다. 그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고는 다시 그것을 주머니에 넣었다. 호석은 정신이 혼미해졌다. 이게 무슨 의미지? 불길한 예감에 호석을 감쌌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다시 건물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일정한 간격을 두고 각 층의 센서 등이 켜졌다. 2층 호, 3층 호, 4층 호.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다. 혹시 진짜 저 사람 1층 여자를 죽인 범인? 그럼 아빠도... 호석은 혼란스러웠다. 자신의 존재 때문에 과거의 시간이 뒤틀려버린 건 아닌지 의심이 들었다. 하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틀림없는 현실이었다. 호석은 생각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일당 계단을 뛰어올라갔다. 단숨에 4층까지 올랐지만 지하방의 남자는 보이지 않았다. 집 안으로 들어갔던지 아니면 옥상에 있을 것이다. 호석은 제발 아니기를 바라며 칩 번호키를 눌렀다. 유난히 번호키 눌리는 소리가 크게 들려왔다. 호석은 최대한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다행히 남자의 기척은 느껴지지 않았다. 시간이 촉박하다 생각한 호석은 아빠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기로 결심하고 방으로 들어섰다. 순간 호석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날카로운 물건을 들고 있던 아빠는 깜짝 놀라 호석을 바라보았다. 형형한 눈빛에 광기어린 표정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의 아빠였다. 반쯤 정신이 나간 듯한 아빠는 타급히 밖으로 뛰쳐나갔다. 호석은 놀란 눈으로 떨고 있는 호정에게 다가갔다.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아빠가 왜 그런 거야? 이 집이 아빠를 저렇게 만들었어. 아빠가 가져온 돈은 응 무슨 말인지 제대로 해봐. 아빠가 대출금을 갚기 위해 무슨 짓을 했는지 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내가 알아버렸어. 호정은 잠시 흐느끼다 괴로운 표정으로 말했다. 아빠가 장기 매매를 하고 있었어. 아빠 컴퓨터를 열었다가 이상한 메일이 있어서 봤는데 벌써 여러 명을 설마 아빠가 그런 짓을 호석은 상황을 납득할 수 없었다. 하지만 호정에게까지 위협을 가하는 모습을 직접 확인했으니 털리 해석할 방법이 없었다. 괴물이 된 아빠의 모습이 호석의 머리를 어지럽혔다. 어떻게 하지? 호정아? 그래도 일단 살려야지 아빠가 잠깐 이성을 잃은 걸 수도 있으니까 바라던 대답이지만 두려움이 잃었다. 호석이 주저하자 호정이 다시 말을 꺼냈다. 일단 살리고 생각하자 집을 팔자고 아빠를 설득할 수도 있잖아. 호정의 말에 호석은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다. 일단 그러겠다고 호정에게 대답한 후 호석은 비공의호로 향했다. 아빠를 쫓기엔 이미 늦었다. 어떻게든 반지하방에 들어가 단판을 지어야 했다. 만능키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자 안은 텅 빈 상태였다. 곧장 보일러실의 작동 버튼을 누른 호석은 동굴로 들어갔다. 나는 동굴의 주인이다. 소원을 말해라.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하지만 동굴의 주인은 선뜻 답을 안 했다. 제발 아버지를 살려달라구요. 동굴의 주인은 무겁게 말을 꺼냈다. 아버지를 살리면 너의 동생이 죽을 수도 있다. 동생뿐 아니라 가족 모두 후회하지 않겠느냐? 말도 안 돼. 아빠가 정말 호석은 믿고 싶지 않았다. 어리석구나. 아직도 깨닫지 못하다니. 그럼 네 소원을 아니 취소할게요. 아버지를 살려달라는 소원 취소하겠다고요. 대신 호정이 기억에서 오늘 아버지의 모습을 지워주세요. 소원이 이루어졌다. 동굴에서 나가라. 결국 아버지는 공사장에서 저참하게 생을 마감했다.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누구보다 서럽게 우는 호정을 보며 호석은 소원이 이루어졌음을 확신했다. 판타지 빌라에 악마가 있다던 아버지의 메모는 과연 누구를 뜻하는 것이었을까? 모든 일이 끝난 후 호석은 생각했다. 판타지 빌라의 악마는 바로 아버지였다는 것을 모모님의 간장소원 그녀미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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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